잘하고 있어, 지금. 됐어, 됐어, 됐어. 그래,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. 뭐 아빠 줄려고? 칠러, 칠러. 묵은 안 될걸요? 어른들도 어려워요. 됐어, 우와. 안 도와줬는데. 잘했네, 잘했네. 너무 맛있어요. 엄마, 엄마. 아빠. 아빠. 가끔 저렇게 말이 혼나올 때가 있더라고요. 먹을 거야. 많이 먹었네. 맛있는 거 집어와. 여기 있네. 어? 저거 뭐야? 아, 저것도 풀이에요? 에이, 설마. 풀이요. 아, 이것도 다 풀인 줄 알고. 아, 이거는 풀이요. 이건 아니네. 풀이요. 여기 풀이 많네. 여기 너무 좋다. 이것도 풀이지. 많이 샀네. 네. 너 풀 있어? 없어. 어? 나 풀 있어요. 어, 풀 아니고 가사인데. 여기 서세요. 어, 어두워. 이거 계산하시려나 봐. 아, 이것만 보여주면 다 해줄까. 아, 되는 줄 알아요. 어, 풀이요. 어, 풀 아닌데. 네? 이건 공사가 아니야. 이건 공사 아니에요.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건 공사예요. 왜요? 돈 내야 돼요. 잘 봐봐요, 이모. 봐봐. 36개월 미만인데. 다 샀어, 잠먹거리. 이거 다 샀어. 잠먹거리 초콜릿 다 샀어. 야, 돈 어디 있었어? 이거 다 풀이잖아. 아, 윌리엄. 여기 안쪽은 먹을 수 있는 거고, 여기는 돈 내야 되는 거야, 윌리엄. 죄송합니다. 윌리엄, 이리 와봐.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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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수 있어. 터